뭐라고? 아가 있어 아가 아가 지휘 아가 아가 나한테 머리 아가 귀여워 마구넨테가 왜 이렇게 기적을 만들고 마구넨테가 우리 빡빡이 귀여워 마구씨 너는 어떡해 귀여워 서서 갑자기 녹병이 나왔더니 지휴 눈 땡글 응? 응야했어 아가가 응야했어? 지휘 아가가 아가가 응야했어? 지휘도 여기 엄마 뱃속에 아가 있는데 아가 파티 로비 인사할거야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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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렇게 나이구 부끄러워 아가 코코 할거래 지우는 코코 했는데 그치 아가 봤는데 왜 그냥 와 아가 봤는데 궁금해 지우가 나중에 질투하겠지? 내가 아가 안고 막 이러면? 지금은 지금은 아니어도? 어?